근데 혜니랑은 못 사겨, 너무 애기라서.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봤어. 아무도 안 물어봤어. 아, 그니까.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어. 그게 그런 컨셉이야. 이 진행자가 원하는 대로 나 다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일단은... 야, 조심해 봐. 나 혜니랑 못 하겠어. Very sweet, 아까도 맛있는 거 보고 봤는데. 스윗하고 또, 스윗하고 또. 아, 아, 또 시작이다. 여러분들이 혜니의 모습, 아웃사이드에 봤으면 좋겠어요. 얼마나 혜니가 웃기고, 짜증 나고, 더럽고. 저기요, 되게 깔끔해서. 아까도 잘하고, 하지만 사람은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. 오케이? 옷을 너무 많이 입어서 뭐 보여줄 게 없다. 뭐? 복근 있어요? 한 번 보여주세요. Do I? I think I do. I do. Do I do? No, no worry. 이렇게 힘이 있다. 아니요, no, 왜! 아니요, no, 왜! 아니, 잠깐만! 잠깐만, 잠깐만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제발, 제발! 여러분, 엄청 뿌야크. 베털에 조금 있어, 베털. 베털. 오 마이! 난 남자가 털이 있어도 되지. 왜 또 찍어?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I did not crave of you for you. 그리고 섹시한 거? 섹시하고! 이거 봐, 얘 또 연기한다, 얘 연기! 요즘도 차에서 울어? 너무 개소리야! 근데 누나가 갑자기 막 너무 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데 갑자기 무슨 노래를 틀어줬는데? 되게 발라드 노래! 오마이갓! 그, 잠깐만! 앉아! 야, 애미 잠깐만! 나 우지는 않았어! 오! 뭐 안 울었어? 난 100% 술 취했었어! 그때 이제 인상이 너무 깊어가지고 그래서 오늘, 오늘의 원 빌리언 제시가 된다고 생각해 I'm giving you a 칭찬! 오, 땡큐! 이렇게 지실 거예요? 왜 안 해? 네... 아이, 좋네! 빠지, 여자 이렇게 해서 꼬시지, 너! 지금 눈은 꼬시고 있는데? 아, 오케이! Is it Lovering? 오마이갓! 얘, 연기자야! 연기자야! 잘해! 이제 아시죠? 아니, 아, душ. 이거 드디어? 오, 뭐! 우선, 이제 내 맘속에 자꾸 내 맘속에 아이, 마. Face, less. 네! 우선, 이미 상대방 Bienvenue, 오~~~ 수은 ensemble, 우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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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! 우선, 우선, 우선 우선, 우선은 우선, 우선, 우선. 아멘